경기도와 31개 시군 및 관련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미래 도로 정책의 발전 방향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지역 내 도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서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국가정책 방향 및 투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도로정책 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경기도는 한국도로협회와 함께 2022년 경기도 및 시군 도로정책 간담회를 열어 도내 31개 시군 도로정책과장 및 관련 기관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도로관리청 소통 및 협력 사례, 국가도로계획과 연계한 지자체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방향 등을 중심으로 지역 내 도로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최근에 국가가 수립하는 도로 부분의 최상위 계획인 국가도로정책 등 4개 부분의 법정 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국가의 도로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지자체가 앞으로 고민하셔야 되는 건설관리 계획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도움을 드리고자 발표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함께 가는 또 국민과 도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거할 수 있는 방향의 도로건설 계획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방연화 경기도 건설국정 주제로 도로정책 및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자유토론을 진행하면서 시군과 유관기관의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가와 지자체 간의 도로계획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향후에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는 국가도로망 계획에 대응하여 전략적으로 도로망 발굴하는 영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도민들의 교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경기도는 도시군간 도로정책 협업을 지속해서 추진하며 현안사항 해결에 힘쓸 방침입니다. 경기지TV 서문영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